안녕하십니까 화성시장 정명근입니다 오늘 뜻깊은 노인대학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며 설레는 마음으로 입학식을 준비하신 어르신들을 생각하니 반갑고 기쁜 마음입니다 100세 시대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사회에서 배움을 향한 어르신들의 열정과 도전을 우리는 항상 응원드리며 화성시도 어르신들을 위한 정책 발굴에 힘쓰겠습니다 항상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리며 즐겁고 행복한 학교생활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